스파이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카리스마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똑똑한 여자이기 때문에 제일 큰 도전은 영화 속에서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광동어도 한 적이 있었고 여러가지 언어를 한 영화 속에서 다 하는 그런 정말 너는 자기 동일이 조종이샤 전상 그래서 너 할거야 오 병신이 진짜 짜증나 저는 한국의 왕쇼 그리고 일본의 우리 상하이 지난번에 관심도 즐거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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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게 때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소심하게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아 오겐다 쇼 뭔 소리야 나 무영커지야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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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에 가던 한 번에 또 십딱딱딱 왕쌝 빗다 다율라 샤바 요대한 요대한 뭐든지 해야 되네